A조 여자 중등부에서 1위를 차지합니다. 미래와 밝은 게 우리 또 밀러 선수는 1학년이잖아요. 근데 2, 3학년 언니들을 달리고 1위를 차지했어요.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A조 선수들의 연기가 펼쳐지겠습니다. A조 선수라고 하면 다른 B, C, D 선수들보다 기량이 좀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더 화려하고 멋진 연기가 기대가 됩니다. 가장 뛰어난 선수들이고 지금 거의 국가대표를 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지금부터 감상해보시면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중학교 2학년 서채연 선수가 스페인 서곡에 맞춰서 연기를 펼칩니다. 아무래도 이번 대회가 동계체전 서울시 대표 선발전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보시는 선수들 중에서 서울시를 대표하는 선수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럼요. B 선수들의 대표. 지금 더블학생이 너무 여유있게 뛰죠. 쉴 수가 없습니다. 네. 직접 와서 보시면 이 속도감을 아마 더 느끼실 거예요. 선수들의. 7초 살고 더블톤. 또 더블톤. 3개의 점프를 커비네이션으로 연결해주죠. 3개의 점프를 처음 보이고 있습니다. 서채연 선수. 앞선수들한테 조금 미안한 말인데 기한이 조금 있네요. 차이가 나나요? 앞선수들도 곧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요. 그런데 같은 중등부라고 해도 기한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려운 자세의 숙빈 동작. 자, 마무리 지어주고. 살짝 콧물이 나왔나요? 코를 한번 훔쳐줍니다. 네. 날씨가 춥다 보니까. 나오는 콧물을 못 막죠. 어떻게 맞겠습니까? 자, 스파이럴. 여기 A조에는요. 이 스파이럴 동작이 요소로 들어갑니다. B조까지는 그게 필수 요소가 아닌데요. 옥션이 아니라 필수군요. 네. 여기서는 필수인데 한 번 정도만 스파이럴 해서 보여주면 됩니다. 앞에 친구들보다는 좀 길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6초를 하던가 아니면 두 개의 스파이럴을 3초씩 하면 됩니다. 앞에 친구들은 살짝 그냥 맛만 보고 바로 내려다보는데. 네. 이건 아무래도 필수 요소이다 보니까. 사실 선수들이 얼굴은 웃고 있지만 저 다리를 들고 있으면 얼마나 근육이 당기겠습니까? 그럼요. 저 유연성 기르기 위해서 선수들 정말 스트레칭 많이 하고요. 지금 중학교 선수인데 저렇게 잘하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 이러면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중학교 정도면은 이제 그런 기술들을 다 마스터해야지. 예. 국제무대에 이제 나갈 수 있는 기량을 맞추거든요. 혹시 뭐 박민정 선수 혹시 고등학교의 신분으로 이번 벤쿠벌에서 정말 멋진 연기를 보여주셨습니까? 공학 선수대의 기량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해외에서 이제 우리들 저희 나라 선수들을 보는 게 높게 볼 것 같아요. 이제는. 어. 예. 그거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심판들도 한국이라고 하면 이제는. 그러니까요. 페규어 강국이라는 좀 인상을 가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어린 선수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죠. 사실 이 광민정 선수가 직업을 나타내기시면은 솔직히 김연아 선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열분 선수층이 조금. 좀 안타까운 현실이었죠. 일부는 뭐 마오 선수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선수가 국제대에 대해서 직업을 보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런 날이 좀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네. 오렌조 같게 이 영향은 사채연 선수의 프리스케이트. 자. 에이저 선수들답게 좀 여유가 있고. 좀 안정적인 염들을 공쳐보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은 지금 4분 동안 경기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체력 안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 음악을 이해하는 느낌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아 네. 다르죠. 자 앞선 선수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미성인 동작도 아주 부드럽게 처리를 하고 있고. 자 그을만한 건 아주 멋지게 연기를 지어줍니다. 자 이제 마무리 동작. 멋진 무대였어요. 멋지게 연기를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모여 앞에 있던 친구들도 좀만 더 연습하면은 다 이제 올라와서 대표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피규어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느린 그림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더블 러스, 더블 토, 점프 높이나 비거리가 좋죠. 말씀하신 더블 토는 이건 트리플 썰고 지금 아주 잘 해냈고요. 토를 이용해서 점프를 두 번 돈다는 뜻이 되겠고요. 스피도 속도도 그렇고 아주 좋습니다. 스파이럴은 한 번 아름답죠. 네. 나 예뻐. 더블 러스. 이 선수들이 다 트리플 구사하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더블 점프는 굉장히 여유 있게 해내고 있어요. 지금 트리플 썰고를 시도하려고 하다가 지금 실수를 했죠. 하지만 아주 깔끔하게 연기를 마무리 지어준 서채현 선수 기술 점수 35.88 예술 점수 35.92 감점은 없고 그리고